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방에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이 핸캐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. 바로 Duky MK44라고 합니다. 이 핸캐논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에 못 받아요. 옛날에 나왔고 만약에 집어버렸다면 지금 사용 못하죠. 근데 여전히 있다면 한번 PVP에서 사용해보세요. 안타깝게도 그 라잇레벨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콘텐츠에는 사용하지 못해요. 제 Duky는 이런 펙이 있습니다. 페스트로 HCS, 도탄탄약, 신속발사, 그리고 광란. 제가 Duky를 왜 좋아하는지 이 클립으로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놀아줍니다. ㄷㄷ 이 거점을 점령했다 ㄷㄷ 발 쓰러진다